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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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오랑스다! 어떻게 했지! 제가 여긴 목적이 무엇이냐? 예! 방수왕, 석염병들이 널 누리고 있을 것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어? 이거 뭐예요? 왜 여기, 여기, 왜 왔어요? 뭐예요, 저거? G8 보아라. 비농에 성공한 전국 곳곳의 총각들이 만나. 청각대를 만내야 청각? 그들이 노하우를 배워라 그리고 대부도에서 자급, 자급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직접 개발해라 우승한 팀에게는 농업 자금 얼마? 얼마 정도일 수 있을까? 빚어요? 빚어요 이곳이요?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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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신청구 도마야구 썰매장 저 혼자 가는거죠? 아유 차가워 아 나 도망이 온 것 같아 어 왜 아무도 없지? 안녕하세요 어 왜 안와? 청각이야 야! 잘 있었어? 머리 누르지만 나 하고 왔으니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비를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오늘 모든 교통들이 식비를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네? 오! 5천 원짜리는 뭐지? 1, 2, 3, 4, 5, 6, 7, 8? 8만 8천 원? 8만 8천 원? 8, 8이야? 우리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충남 충북 충북 충북이요? 충북 음성 충북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봉투에 연락처가 있어요 네! 번호 써있던데 청춘불폐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가요? 네네 여기가 동서울 터미널이거든요 네, 강곡 오는 버스가 있어요 강곡이요? 강곡이요 강곡 감곡 예, 그거 타시면 다 타셔든지 끝까지 내릴 때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따 뵐게요 예 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표를 빨리 끊죠 강곡 네 6,500원이요? 6,500원이요? 1,5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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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이요 학생증 어느 정도? 아, 청소요 아, 청소요 있어요, 학생증 그러면 총 얼마예요? 성인 3명이랑 학생증 없는데 학생증 없다고? 아, 수진아 얼굴이 학생증이죠 네, 청소년이거든요 2,400원이요 2,400원이요 2,400원이요? 2,400원이요? 네 몇 시 차예요? 9시에 있습니다 9시? 시간 없어 10분 남았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곡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타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치트 스포츠 하 이거 한 가지만 너무 아, 진짜 근데 버스 이렇게, 이런 버스 오랜만에 된다 엄청 저는 관주에서 연습생 때 맨날 이거 타고 가요 아 그래서 익숙해요 근데 그 10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할까? 가위 갑 해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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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돈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죠? 목숨을 벌고 100만원을 차지한 다음에 짠! 제가 오늘 가는 장소입니다 연매춘 빠밤 사원 갈까요 그러면? 와 이거 엄청 귀엽다 내가 제일 사이즈인데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지? 우리 언니 왔으면 좋겠다 손이... 아니 손이... 아 그거 분명히 면엇짐을 딴 지 얼마 안 된 친구 같아요 지금 이 시간 30분이 넘었고 오늘 차도 안 막히는 날인데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미쳐야 야 차 아 진짜 웃기다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오빠예요? 왜 그래요? 만족하는 거 뭔 일이야?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와라 오바 네? 인천 대학? 인천공항? 인천공항? 여기 지금 청담동에 뭐 실수하시는 거 같은데 인천구 여기가 어떻게 갑니까? 인천공항? 나 누구랑 팀이에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도대체 인천공항에 누가 있다는 거야 지영이가 해외 나갔지 않았니? 저는 왠지 수지일 거 같아요 수지 대만에서 활동하니까 중국에서 지금 남아들있어 안녕 여보세요 어 수지야 어디야? 여기 지금 경찰청 가고 있어요 경찰청을 왜? 뭐 잘못했어? 네 저 지금 근데 원래 다 혼자 가는 거예요? 너 지금 혼자 움직이고 있어? 네 어 아니죠 수지압이다 야 그럼 너는 아니네 오빠는 누구랑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 이효리 씨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좀 야 경찰청 가서 잘 업무 보고 네 우리는 서로 그 교류를 좀 하자고 네 네 청춘 여보세요 언제 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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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목소리 딱 듣고 휴현한 대단체 다 끌어버렸어 아 진짜? 야 너 근데 지금 어디 가니? 야 양화대교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거짓말 야 너 어디 자꾸 이리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맞아요 오빠 경인구석 있고 경인구석 아니야 아니요 야 차 세워 기다려 야 차 세워 봐 진짜 이거 아니야 양화대교 건너가 300분만 타야 돼 인천공항 그게 빨라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얘 3시까지 기다려야 돼 어 여기 아니다 오빠 나 집 가는 길 아 자기 지금 가는 집에 가는 오빠 무장기만만 주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효윤이가 본인 집 가는 길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집 가는 길로 갔어 아니다 그리고 몇 번 40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천천히 가시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앞에서 유탄해서 양화대교 건너서 강병목로 탓하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타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 그래? 그래 왜 집에 가느냐고 그래 내 글잖아요 나 말하다 보면 나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면 물어 지금 가다가 여기 something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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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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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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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 깜지역 뭐하고 있어? 써니아입니다 안녕 언니 언니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 오랜만이에요 너희랑 한 팀이구나 그래요 어? 뭐하고 있어? 예쁜데 너랑 팀이 될 줄 알았어 그럼 우리 너희 그거 다 받아왔지? 네, 종이 황태총가 옥태견 닮은골 용대리 용대리 이분을 찾아가서 그때 들었던 것처럼 이분의 비법을 딱 전수 받아서 그걸로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맞아, 우리 100만 원은 우리 거니까 네? 네? 가서 찾으면 되는 거야? 맞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언니 근데 어, 뭐야? 여기를 우리가 찾아가요, 이거? 혹시 몰라서 제가 응 우리 대부도에 망둥이랑 간잼이랑 저기가 유명하잖아요 승어가 응 이 놈을 가져왔지 내가 그래, 진짜 고생했듯이 너 천재야 너 천재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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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요 인제군 용대리로 가야 되는데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백담사 있고 백담사 있고요? 얼마예요? 세 분 가시죠 세 분 가시죠 네, 저는 청소년이에요 네, 저는 청소년이에요 믿어도 돼요 3, 4, 5 멤버와 함께하는 예외 조심 응 7,013호 노란색 버스 차고 네 7,013호 노란 버스 오케이 아, 11,013호 노란 버스 너무 좋지 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예,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현인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왔거든요. 네, 네. 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기 철박물관이라고 하면 알 거거든요. 철박물관? 그다음에 철박물관 지나서 한 600m, 16m 정도 더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철박물관 가려고 하는데요. 저 바깥에 가고 와. 시내버스 한 게 오면 좋으세요. 테이트 가게 하세요. 걸어가면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뭐 먹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고를 수 없어요, 지금. 어,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 가는 버스비를 뺏을 때 39,800원이 남아. 근데 그 39,800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거기까지 가는 또 버스비 왕복을 빼야 돼. 대충 대략해서 한 3만 원이 남아. 야, 저런 거 어때? 세트 메뉴. 어디, 어디. 이거 괜찮지 않아? 저 되게 괜찮네. 야, 100만 원 짜장이면 양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여기는 어때? 아, 근데 이거 잘못 알았나? 어디, 한우? 아니, 뭐, 얘는 명태 주꾸미찜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어, 맛있겠다. 명태 주꾸미찜이 가격이 얼마예요? 아니, 기본으로 3만 5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돈, 거기 봐야 되나 그냥? 중국집 왠지 세트고. 콜! 콜! 잘할 수 없게. 정했어요. 뭐? 저거요. 여기, 미라건. 미라건? 네. 근데 시간 알아보니까, 없어. 네?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래 다. 아, 어떡해 형님. 밥을 먹자, 일단. 일단 먹어야 돼, 먹기. 일단. 한 시간 반 할 동안 기다렸습니다. 차 막혔으니까 어쩔 수 없대. 안 그러면, 오다가 차, 타이어가 송쳐나가지고. 갈 거야. 자, 천천히. 여기, 여기. 천천히. 야, 야. 우리야, 우리. 야, 좀 가. 야! 야, 야. 문 잠가. 잠가 있어. 잠가 있어. 잠가 있어, 잠가 있어. 지금 잠가져 있어. 야! 한 시간에! 야, 열어! 열어! 문 열어! 막 resigned! 문 열어! 야, 이제 우리 아 disabled까지 기다렸어. 지금 와서! אני kad장이 기다렸다고. 지금 열 수는 없어. 왜? 언니 차가 너무 멀리 막혔어. 막혔다고? 거짓말 치지 마요. 언니, 근데 내가 언니랑 팥팀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 나도 너랑, 팥팀하고도 멋있다고 했지. 아니, 그럼, 야, 일단. 우리야, 이거! 춘기 하잖아, 한 명주 proposing. 고! 귀여워. 귀여워. 자, 이제 여러분이 다 보이셨으니까요. 오늘의 다음 일을 제가 드릴 건데요. 네?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1박 2일 안 봤었니? 어, 봤지. 네, 오바. 엔절비의 햇빛 가리기 열어주시면 오늘 장소리를 경기해뒀거든요. 햇빛 가리기. 오, 까리기. 오, 까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주실게. 아, 가만히 있어. 아, 노 터치해. 가만히 있어. 천천히, 천천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뭐야. 돈이야, 돈. 우와. 돈, 돈이라고 얘기해. 돈이래요, 돈? 이거 다 써도 됩니까, 오바? 네, 돈으로. 나를 다 써야 되죠. 이룬 까리기. 우와. 발만 까라. 아, 기름을 넣어줘야지. 야, 너 구름. 아, 기름을 넣어줘야지. 야,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도 안 챙기면 어떡해. 말을 해 주죠. 너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아까 너, 바로 올 수 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돌아서 그래. 문이 바로. 나도 바로 올 수 있는데. 나도 바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짜우면 어떡해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벌써 절반 이상 기름을 다 안 쓰는데. 아, 이래갖고 지금 100만 원 타게 생겼어? 아, 나보다 정말. 일단은 기름을 넣자고요. 기름 지금, 기름 지나갔어, 아까. 체크했었으면 벌써 주유소 들렸어야 되는데. 기름 다 지나갔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이래? 여기 아니야, 직진이야. 왜 여기다 치워주세요, 뭐. 언니 가야 해. 어? 아니, 면허 없어. 오빠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을 해야 해. 운전을 와! 운전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다른 기름이 계속 돌아갔는데, 기름이 적어도 안 넘었지. 왜 이래? 야, 기름갖에서 그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서 주셔야지, 피디님. 얘 항상 반기 달리고, 나 30분 기다리고. 야, 다. 오빠, 운전해야 해, 그럼. 얼마나 운전 잘하나 보자, 내가. 똑같은, 닫어. 또 여기 있더라. 아... 아, 뭐야! 아, 빨리 와! 얼마나 운전할 거야! 잘못했어, 안 했어? 열심히 잘할게요. 언제나... 와... 저거 얼마큼 있어, 기름. 아, 진짜. 얼마나 운전할 거야. 해보자고. 오케이? 지금 이거 100만 원 걸려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저 화이팅할 거예요. 아니, 근데 꽃상추가 일반 상추랑 좀 다른가? 다른 상품들과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고, 연매출이 쫙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그 상추만의 특징이 있어. 우리가 그걸 좀 파악해야 되고, 지금 기름이 차 쓴다, 이러다가. 아니, 빨리 찾아봐. 빨간불을 안 까진 거 같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차 쓴다. 정말 겨워가야 되겠어요. 아, 네. 진짜, 진짜. 중간에 숨을, 큰일 났는데. 너무 웃겨서. 아... 3,850원이죠? 네. 예. 죄송한데, 여기 주의소가... 보리돌상에는 없고요. 네? 네?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예요? 네. 보리돌상에는 없으니까. 지금 좀 갖고 있는 기름 없죠? 아, 예. 유지 마요. 예. 수고하세요. 포우가 있을기. 포우 두번째. 4,200원. 8万4200원. 아니, 그런 기름을 만 원 넣으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20필라. 나 몰려. 리터당, 17,000원. 리터당 요즘 2,000원 한단 말이야. 2,000원이요? 어, 많이 올랐어요. 2,000원. 1,000원. 15,000원 넣어야 돼. 15,000원? 나머지는 우리 스테이크하우스 먹어요. 아니 근데 우리는 좀 그래도 편한 거라니까? 다른 애들은 차도 없을 거 아니야.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야. 황태총각 선물 살래? 그럴까? 우리가 비법을 받아와야 되니까. 좋다. 선물로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되지? 나이대가 얼마나 될까요 언니? 총각이니까 뭐 그렇게 먹지는 않지 않을까? 모자는 어? 어? 천량 백화점. 첫 들어가실게요. 이거. 뭐 되게 많다. 우리 황태총각은 뭘 좋아하시려나? 핸드로션 이런 거. 핸드로션 좋다. 두 개 더 좋은 거. 이게 더 좋아. 남자분이니까 왁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가? 왁스. 왁스랑 머리. 이랬는데 민머리면? 근데 어? 그러면 엠버 주자 우리. 언니 패션 마스크. 이거? 됐어? 그럼 이따 가자. 12,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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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숙소 갈까? 가자 가자. 언니도 먹을래? 언니도 먹을래? 자. 땡큐. 응. 여기 앉아. 한 번 더 해? 이거라. 이거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밖에서. 아 깜짝이야 누나 누나를 지금 건강 크고 요즘 어린이들 다 일어나? 근데 여기 군인 많다 언니 저 누나 세인데 누나래 저 누나예요? 네 오늘 22살 됐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네 혼나려고 아 진짜 22살 됐는데 근데 왜 짝대기가 4개나 있어요? 네 짝대기 4개 지금 20살의 군대 가서 오늘 저녁 했어요 진짜 이제 땡? 좋겠다 이제 집에 가요? 네 우와 좋겠다 그랬구나 너무 팬이에요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는 거 보다 더 이쁜 거 같아요 네 집으로 고고싱 집으로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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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22살인데 벌써 전약했네 혜자 언니야 속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도망가요 아 예언 간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되지? 어? 전화 온다 예언 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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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조용히 하고 있어봐 어 여보세요 어 언니 어 예언이야 어 예언아 너 이거 그거야 언니 일본이야 너 이거 그거 통화로 많이 나가겠다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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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요 1분이면 그 통화 연결음이 달라 그쵸? 전화 올 거야 전화 올 거야 근데 지금 속은 거예요? 야 뭐 하러 끊을 때 짠소리 짠소리로 아니 뭐 말이라도 하고 끊어진 예언이 진짜 너무한다 아 들었어요 착한 아 아니 그래도 개인 정보는 아 또 말 내고 끊었어야지 뭐 안고도 그냥 이 목소리만 듣고 끊었어 아 그럼 내가 전화해서 내가 내가 부담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기다려보시고 여보세요? 어 이거 어디야? 문화 받는 거니까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럼 어 어디야? 지금? 나주에 갔어 나주 왜 갔어? 나주 뱃다러 갔어? 그래서 지금 넌 누구랑 있는데? 나 지금? 이장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 어 어 어 단둥이 이장님이랑 하고 있어 그래 예원아 알았어 예원아 알았어 안녕 예원아 끊어 끊어 그냥 됐습니다 나주 간다고 이장님이랑? 나주에 이장님이랑 같이 갔대 야 이겼다 이겼어 이장님 내가 볼 때는 그 뭐야 빈티빈 안해줘 안돼 너 이 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뭔가 냄새가 좀 나? 약간 웃음기가 있어 뭔가 얘가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막 어허허허 막 이렇게 아이고 도움 효야 아 도움 효야 별로 그 뭐냐 그 프레젠테이션 잘 못할 거 같은데 이 팀이 제일 문제는 알지 우리 언니랑 효연이 그 궁합 알지 별로 못할게 뭘 해도 안되는 그 궁합 아 진짜 그 정도로 계속하고 가고 있는데 일해갖고는 안되고 증대방에 빠져야돼 1km만 좀 더 가잖아 중동에서 빠져야돼 중동에서 빠지면 하나 있다 일단 직진하다가 좌회전 받아야돼요 직진하다가 좌회전? 응 여기 이제 우측인가 좌측에 하나 있을 거예요 엄미 캐슬 공원밖에 없는데 지금 어? 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공사하고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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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있어 늘 기다려 사람 살려 아 아니 왜 여기 없지? 왜 공사하고 있지? 아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알았어 그럼 저 앞에 좌회전해서 좌회전하면 있어 진짜 있어 이번에 아우 좌회전? 어 야 뭐야 여기 어디지 고등학교인데 부평고등학교 우리 왜 우리가 지금 부평고등학교에 와있냐고 야 청담동에서 임천국제공화가 가가지고 부평고등학교 왜 왔냐고 지금 여기서 좌회전 저기서 좌회전 그렇지 짠 나타나? 좌회전하면? 이제 좌회전하자마자 딱 보인다 이제 오케이 가보자 제발 제발 주의소 주의소 나왔네 없어 나 주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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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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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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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진짜... 내려! 내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야, 우리 진짜... 전화 없어, 전화? 이렇게 할 수도 없어! 리얼, 리얼, 리얼! 저기요! 여기 단체로 공사 중인가요, 주유소가? 신기하다! 아니, 아까도 공사였잖아! 죄송한데,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소를 지금 저희가 지금 한 시간째 찾고 있는데, 이 금방에는 주유소가 없습니까? 네, 여기서 자유전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자유전해서 주유소가 단체로 파악 들어간 건 아니죠? 네! 안전전하십쇼! 감사합니다! 아, 괜히 먹불이 와가지고 진짜 추워가지고 와, 진짜... 찾아도 어떻게... 이거 들어갈라 그랬어 여길 찾냐, 진짜... 어, 저 있다! 저 있다! 열렸어,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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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와, 여기 한... 여기 진짜 너무 두분이야? 아, 몰려준다! 야, 여기건 주유소 천국인he. 4 또한 좋지? 3 하나, 둘, 셋, 넌 기름. 하나, 둘, 셋. 예, 비동 파티. 비동 파티. 유리. 하늘. 공중해. 우리 퀸 팀. 퀸.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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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가 이렇게 마트 같은 곳으로 먹어야 돼. 어우 맛있다. 이거 먹으면서 먹고 또 화이팅 한번 하자고. 네. 어차피 장마영만 타면 돼. 오케이? 어때? 오늘 거야, 오늘 거야. 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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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될 것 같은 꽃 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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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았어? 우리 3만 원, 3만 원 그걸 예상했잖아. 그거보다 덜 썼죠? 어, 2만 1천 원. 2만 1천 원 그럼 얼마 남았어? 2만 1천 원을 써가지고? 우리가 서울까지 돌아가는 그 버스비 빼고 빼고. 1만 8천 8백 원. 1만 8천 8백 원? 응. 1만 8천 8백 원으로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택시 타자. 올 때 버스 4명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요. 그럼 우리 택시 타는 거예요? 어, 그럼 택시로? 택시 가자. 회장님. 저희가 철박물관을 가야 되는데요. 택시 두 대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금이 얼마 정도? 한 5천 원 정도.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돈이 많이 없어서요. 5천 원만 받고 가주시면 돼요. 두 대에만. 네. 한 대에 5천 원씩. 한 대에 5천 원씩. 네, 한 대에 5천 원. 네, 5천 원씩. 5천 원씩.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정말. 조심해요, 얘들아. 또. 우리 대부도에는 아까 내가 가져온 거 반잡이랑 큰 거가 유명하니까 방탄 뭐 말리고 이러는 걸 배워서 쟤네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언니 이거 말려봤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응. 그거를 우리가 해보는 거야, 한 번. 어,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진짜 예쁜 거 같아. 계곡, 계곡.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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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대리에 오신 것처럼 확인합니다. 오우. 제일 가까운 동 Champion sería 버렸습니다. 우리 어디서 내려야 해요? 저기 내 담자 있고요. 배 담자 있고요. 응 왠지 내보내줘 왠지 이번에 내리.. 아닌가? 다음 이게 제일 다음 내렸어야 했지 왠지 지났어? 어 지났어! 아 어떡해 지금 내리고 왠지 내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내리자 언니 와 뭐야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찾는 집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까마귀가 운다 까마귀가 울어 우리 어떻게 한번 물어볼까? 어 물어보면 다 알겠지? 유명하겠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죄송한데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네네네 황태총각이라고 아 이쪽 다리 네? 아세요? 아세요? 진짜로 옥태현 씨를 닮았나요?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다리 너무 좋아요 잘못 잘못 못 찾을 뻔했대 이쪽 다리 바로 지나면 좌측에 새끼리 나와요 백담순두부라고 그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네 나올 거예요 아 순두부집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받으세요 다리 건너서 무슨 순두부 입고 백담순두부 잘 골랐네 가게 난 천재니까 아 순두부 순두부 있어 있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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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순두부집도 많이 있는 집인가 봐 이리로 가서 쭉 가면 이따가 그래 쭉 가면 이따가 그래 쭉 가면 이따가 순두부 순두부 오 진짜 많다 순두부 순두부 이거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다 걸었지? 너희는 괜찮니? 아유 냄새가 좀 순두부 순두부 이거 약간 그 해정국이나 이런절로 나는 냄새인 것 같아 그치? 왜 고소하고 좋구만 황태 냄새 이거 아니에요? 여기요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황태총각이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황태총각이 많은데 텔레비에도 몇 번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면 특별히 또 2PM에 옥태균 씨를 닮았다고 있어요 하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갔지? 황태 배달 갔나 본데 그날이요? 네 근데 황태총각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잘 아는 사이요 잘 아는 사이요 사장님이세요? 제가 작은 아빠예요 아 정말요? 그럼 황태총각님 이모님이 닮으셨겠네 황태가 정확히 뭐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쪽으로 네 주씨 이 황태가 일단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바다에서 사는 명태가 명태 명태 새끼는 노가리 노가리 명태 새끼는 노가리 그 다음에 금방 잡으면 생태 생태 딱 얼려놓으면 동태 동태 그죠? 마르니까 바닷가에서 말리면 황태 아 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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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간 지방에서 말리면 그럼 다 똑같은 생산인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 왔네 상진아 어? 어 왔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긴데? 저기 같은 뭐가 있어?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어 저기네 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하나 둘 셋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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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왕쥐야? 꽃 같애 꽃 우와 상추 총각님 꽃 총각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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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꽃상추를 심는 방법이랄까 노하우 여러 노하우를 좀 배울까 하고 찾아왔어요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아니 안 돼요 programming 언제버 아니에요 wash 매우 mache 원상 으아 야 진짜 global formation 해김 아버ί roots 알겠습니다. 그럼 손으로만. 맞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대박이네요. 궁금해요. 이거 귀농하기 전에 직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6년 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패스트푸드 점장님이셨죠. 점장 딱 입으시고. 근데 어쩌다가 귀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점장 생활을 하니까 현금이라든가 돈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 월급은 귓꼬리만 하고. 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 점장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사람 대하는 게 굉장히. 보통 우리가 뭐 먹다가 뭐 나오면 점장 어딨어? 이게 나오잖아요. 옛날 기억이 딱 있는데. 바로 치료가 시대. 점장 나오라고 해. 혁신이 나와요. 혁신이 나와요. 많이 해본 솜씨인데 부모 오빠? 아니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를 성취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좀 있죠? 직원들이 있어요. 자취 동업하시는 형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형취님이 있으시는데. 이렇게 넓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담임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뭔가 있구나. 이게 뭐야? 이거 밭이에요? 들어갑니다. 뭐예요 여기야? 지금 뭐 효윤이가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밭이면은 길 좀 있고. 애들을 영양분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밭도 없고. 밑에 물 있어요. 길도 없고. 밑이 뭐야 지금. 어떻게 재배해요? 밑은 여기에 다 물로 돼 있습니다. 물이요? 네. 잠깐만요. 이게 밑이 다 물이구나. 네. 이거 어떻게 빼내고 관리하고. 물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올려놔두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진짜 썩지 않아요? 네. 가만히 고여있다면 당연히 썩겠죠. 하지만 저희는 모다를 이용해서 한쪽에서 빨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물을 배출할 수 있게끔. 계속 수많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네 물이. 이거 습 흘러잖아. 봐봐. 혜연아. 그러네. 보이지 않게끔 천천히 아주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의 흑력화라는 거야. 스티로폼이 물에 떠 있게. 그다음에 이 물 속에 영양분이 계속 돌면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맞죠? 맞습니다. 됐어. 됐어. 이거 진짜 과학적이다. 진짜로. 이게 만약에 흑이었으면 진짜 30명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흑이면. 근데 그냥 혼자 와서 스티로폼 세입자들 한 명이. 야야 좀 밀어. 습 밀어서 하나 끼고. 습 밀어서 하나 끼고 하면 쭉쭉쭉 가는 거야. 네. 물 위기 때문에 심도 안 됩니다. 우와. 기계도 필요 없고. 대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돼요. 네. 이거를 대부도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세미나 때 어필을 하려면. 이게 좀 배워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이거 부캐 같아요. 우와 이거 부캐 같다. 부캐 같다. 우와. 우와 이 밑에. 우와.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네. 이거 진짜 비싸겠다. 아니 보통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물 속에도 썩지 않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흐른다면 당연히 안 자라겠죠. 속죠. 네.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물 속에? 그렇죠. 물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물이 비결이었네. 네. 위 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LCD 아니야? 네 맞습니다. 찌겄어요 찌겄어요. 아니 아무리 이 일하느라고 나이트를 못 가져가면 좋지. 몽라뇨을 이렇게 해놓은 거 얘들아 스트레스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아 이것도 있다. 네. 밤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 같은데? 나이튿나이튿나이. 지금 이제 LED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시간을 좀 더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여기다 이걸 설치해가지고 라고 해요. 그럼 이게 태양의 역할을 한다고요? 네. 우와. 더 빨리 자라요? 그렇죠. 우와. 색은 근데 색은 일정하게 아닌데 그냥 본인 우리 사장님의 느낌대로만. 아닙니다. 최소 7가지 색깔로 지금 골고루 다 해놨기 때문에. 7가지면 레인보운인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걸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연구해 연구해 계속 연구를 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많이 좀 실패도 하고 본의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생도 좀 많이 했고.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사장님을 최소 7가지 멤버로 임명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먹고 살고 있지. 이게 뭐예요. 먹고 살고. 저는 너무 재미있으시다. 이게 저희 꼭 이걸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얘기 들을수록 너무 매력있어요. 정말 매력있어요. 너무나 매력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힐 포인트가 뭔가요? 50명이 할 수 있는 거, 30명이 할 수 있는 거 단 2명이 할 수 있는 키포인트. 그거를 이제 뒤쪽 가서 이제. 아 네. 우리가 급하다 급하다 오빠. 갈까요? 이게 말을 할 듯 할 듯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뭐 오디션 프로랑 거의 다 없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나요? 바로 저 뒤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파종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물주는 방법부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가시죠. 우와. 아 이거 철박물관이구나. 가고 싶다.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일단 저희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을. 네. 내려요 내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네 여보세요. 네 저희가 참사리 식품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여기서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나요? 예 저 지금 보입니다. 어디 계세요? 저 높이. 어디 계셔? 여기 높이. 높이요? 손 한 번 흔들어 가주세요. 네?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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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뭐야? 아! 보인다 보인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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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이게 상품이네. 펜션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엄청 잘 모르겠지. 아 세 분이서. 예예예. 아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스물아홉이요. 아 아 친구.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언제부터 이걸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여기 들어온 지는 한 2년 정도고요. 2년이요? 네. 네 네. 수학은 이제 작년에 첫 수학을 했고요. 올해 이제 또 수학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네. 이게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이 친구랑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어요. 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네. 저희가 하루에 2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오. 와. 막 박스로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남아 있어서. 농업도 사업의 아이템 중에 하나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해서 시작. 블루베이리를 어떻게 농사 아이템으로. 네. 딱 획기적이게 보여줄 수 있는지. 농사 지으시는 건 다른 작물이나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상품 환기가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색깔이 좋고. 저거 저거. 네. 생긴 게 이쁘고. 네. 저거 저거. 네.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응. 저거. 저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에만 너무 한정시키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체험농장. 네. 이것이 관광형이죠. 농업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기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아. 응. 언니. 고개 돌려주세요. 됐죠? 안녕하세요. 황태촌. 황태촌. 잠깐만요. 잠깐만요. 황태촌. 있었어? 언니. 됐어. 저희가 황태촌. 그리즈촌에서. 태기 오빠도 있으시네. 조금 있네. 조금 있네. 저희가 사실은요. 황태촌각의 비법을 전수 받으려고 온 건데요. 대부도에 좀 이렇게. 맞게 변형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황태촌각님처럼 대박이 나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요? 네. 물론 저희가 뭐 맨입으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선물도 사왔거든요. 맨입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지? 일단. 추우시지 마시라고. 추우시지 마시라고. 추우시지 마시라고. 남성분들을 위한. 학습. 그리고. 멋내셔서. 생활. 평화에서 탈퇴하시라고. 중요한. 그리고. 핸드로 샷. 일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손이 풀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가르쳐드려야겠다. 비법을. 네? 비법을 가르쳐드려야겠다. 비법이.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도에서 왔거든요. 근데 대부도에서 좀. 많이 나는 생선이. 간잼이랑. 승어예요. 이걸로 황태처럼 좀. 할 수 있을까를 좀.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요 놈이 맛있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귀엽다. 귀엽네요. 저거를. 말리는 방법은. 자연건조로 한다면. 이렇게 황태처럼 말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명태가. 황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르면. 다시 좀 마를 거라고. 아 잠시만요. 스톱 스톱.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숭어를 자연건조로 한다면. 숭어가 마른 숭어로 변하는 시간도. 아마 3개월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요. 어떤 생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명태가 황태가 되는 과정을 살짝 체험을 해볼까요? 네 그래요. 그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판넬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스티로폼 아니에요? 네.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필요해요. 모종 판수는 50판이에요. 일주일에 50판이면 계속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일일이 손을 또. 아 이거 늦는 것만. 그건 저희가 못해요. 왜냐면 걸그룹들이 5시간 동안 뭔가 집중하면. 눈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여기 하다 보니까. 뭐야? 좋다 이거 한 번에 씩 그냥. 네 이거 갖다 했을 경우는 50판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아니 5시간 걸린다는 거를 30분 만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실을 이런 식으로 뿌립니다. 우와. 그냥 뿌려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구멍을 하나씩 다 넣어야 돼. 빠라바라바란. 빠라바라바란. 그래가지고. 바로. 보자 보자 보자. 한 번에다가. 껴서. 맞추신 다음에. 손잡이 갖다가 살짝 밀어주시면. 우와. 떨어집니다. 한 번에 끝났어. 다 들어왔어. 네. 우와. 확인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덜 들어간 것들은. 맞춰가지고. 하나씩 넣어주시면. 그냥 후작업은 쑥쑥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네. 쑥 그냥 넣으면 돼요. 시간이 훨씬 단축되죠. 대박이네요 이거. 진짜. 좋다 야 저거. 이거야.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효연이 해봐. 효연이 해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재밌는데. 아니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에 힘든 거를 아셔야지. 뭐든지 작업이. 쉬운 걸 알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셋 중에 누가 더 빠지느냐. 대결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요. 이것도 지구과 관련돼 있어. 지금 넣지 마.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잖아 여기 이게 다 보이는데. 이거 넣었잖아. 어떻게 안 넣었지. 자. 준비. 시작. 두 개씩 들어가고 이러면 마이너스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구멍 하나에 정확하게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이따 선생님이 검사해 주세요. 네. 요거가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 뭐야 이거. 사장. 사장 뽑기. 그 다음 부사장. 그 다음 이사. 오빠 말소리 때문에 더 집중해. 안 돼요.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음. 얄지요. 처음에 저희 했던 것보다 속도들이 굉장히 빠른다요. 그냥 지분이 되네. 사장이에요. 누가 사장이 되네. 청춘상추. 사장이에요. 사. 사. 이. 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반칙 감수. 반칙이 다녀. 반칙이 어딨어요.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자. 몇 개 배웠는지 4개에요. 선생님 평가해 주세요. 사장 군사장. 이사. 어휴. 효은 씨가 좀 많이 넣으셨는데 군대 군대 빈 곳이 한두 개씩 있네요. 뽑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에이. 사장님. 반성이에요. 여기가 다 배웠잖아요. 지금 여기가. 여기 안 배웠어요. 여기도 배웠잖아요. 저 빡 채웠어요 거의. 어 진짜? 하나 정도. 아 우리 씨도 많이 못 넣으셨네. 하나씩 꼬박 꼬박 잘 넣으셨네. 언제 채웠네. 그럼요. 사장님. 자 이렇게 되면 상추 사장은 누군가요? 아무래도 효은 씨가 할 거예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 그렇잖아요. 이거 만약에 땅에다 심었으면은. 아이고. 더 오래 걸렸겠다. 이거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덮어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이게 지금 몇 개에요? 220개입니다. 220개를 심으려면.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노지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당 몇 분 만에 했는데 우리. 이 기술이 너무 좋은 게. 천재다 천재. 아까 저 기계 있죠? 네. 거울로. 이렇게 해서. 쫙쫙 하면 끝이야. 운영이 시켜봐요. 말 없이 그냥. 한 시간만에 한 300개라고. 300개라고. oress. 그냥 농장 가는 게 300m.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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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P.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요? 연못도 저 앞에 있어요. 오 연못이네요. 깜짝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산처럼 돼 있었는데 물 나오는 데를 잡아서 그 주위를 이렇게 판 거예요. 쉼터 팻말이 있어 지금 저기. 이런 쉼터 처음 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쉬고 싶다. 좀 쉬어야겠네요. 좀 여기서 시도할까요? 근데 저기 있는 저 화분들은 뭐예요? 저게 지금 저 안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어요. 왜요? 블루베리 나무를 한번 아시나 해서 골라보시고 잘못 맞추신 분은 딱 맞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죠? 맞춘 사람 힘들어야 되겠죠? 난 이거 뭔가 이 초록색이 좀 좋아. 저는 이거 이 솜털. 그럼 저는요 세 번째 이거. 네. 왜냐면 이게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에요. 근데 저기 포도 키우지 않아요? 네. 이거 포도인데. 야 너 포도 안 갔어? 저 근데 와인 포도 가지고. 와인만 들었구나. 아 이게 이럴 때 쓰이나.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요. 뭔가요? 이겁니다. 맞죠? 이게 이 색깔이 약간 여름 되면 보랏빛으로 변해요. 블루베리 나무는 보면 끝에 이 꽃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달려있어요. 다 지금. 이게 이제 겨울에 생겨서 내년에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뿌리가 천근성이라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자라는 뿌리예요. 아. 이 가지가 뿌리예요 원래. 이게 뿌리네요. 옆으로 뿌리가 나왔다가 그 뿌리의 위로 올라오는.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커지는. 블루베리. 이건 뭐예요? 석류. 오. 석류. 석류. 이거 아니야? 포도고. 이거 저거. 철죽. 철죽. 미안해. 어휴. 블루베리 공부합시다. 어휴. 어휴. 배다. 배다. 철죽과 블루베리 구별합시다. 어? 뭐 하는 거죠? 야. 뭐야? 뭐 하는 겁니까? 고고. 자 가자. 보면은 저 맨 위에가. 네. 우리 집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들. 아. 얼마나 됐는데요? 6년짜리 갖다 심었으니까. 작년시였으니까 7년 된. 오.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서? 근데 진짜 첫 열매는 정말 좀 감동. 그렇죠. 첫 열매를 이 친구가 땄어요. 제가 땄어요. 우리 둘이 와가지고. 농장이 와서 와 열매가 드디어 열렸다 이러고. 내가 손을 못 떼겠는 거야. 진짜로. 그때 마음이. 저는 그냥 가볍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쑥 들어와서. 팍. 저기 앞에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가요? 이거 이제 4년짜리 나무들. 네. 이거는 지금 6년 된 나무들인데. 아. 색깔이 진짜 변했다. 이건 종이 달라. 블루베리도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야? 블루베리 종류가 내가 알기로 한 300가지. 블루베리가요? 블루베리 종류가 300가지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유통되는 블루베리는 어느 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우고 있는 종자들은 한 20개 대회. 그래도 왔네. 지금 우리 농장에만 단마다 달라요. 종자가. 신기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가지고. 근데 뭐 한 사람당 막 여덟 명이 우리가 뭐 전체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뭐 한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뭐 사랑의 짝대기 같은. 아 뭐야 이 책이야. 각자 뭐 개인기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예요. 노래예요. 노래요? 하나 둘 셋 넷.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오늘도 참을 못한 가슴속 한마디. 누가 한 채 던지나요? 그댈 사랑합니다.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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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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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to 사장님이 부담감이. 네.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요. 우리 뭐... 노래하면서... 스카이포북 타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번 정도는 타야 장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대에서도 잘 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연습하셨으니까. 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삶을 항상 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프다. 갑니다. 이러다 너무 가시는 거 같아요? 왜? 왜 날씨가 더 어려워. 왜? 이러다가 물 나오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너희들 마음속으로 결정됩니다? 저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한 분 선택해주시고요. 우리 멤버들 분들의 매력 발사 한번 보고.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너희들 다 해야지. 소주부터 가자. 소주부터 가자. 저요? 애교 있는 모습을 건초법에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애교 있어, 소주? 제가 한번 봐. 어. 오빠, 나 뽑아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댁.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어. 오빠, 예원이 접촉했어요. 뭐지? 물러리 타주세요. 물러리 타주세요. 물러리 타주세요.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여자친구 있다. 오 마이! 어색모가 해주세요.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죄송합니다. 오 마이! 오 마이! 떨린다.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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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피트모스스라는 산성 토양인데. 피트모스? 네. 피트모스. 우리나라의 토양이 대부분 중성 토양이에요.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들이 많아서 이거 산도를 미리 맞춰주는 거지.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로. 가득 채워요? 대부도에서도 이런 산성토형을 쓰면 가능한 거예요? 축축해질 때까지 뿌려야 정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 노래 모르시겠네요. 그룹은 뭐죠? 몰라. 몰라? 디에스타. 그래. 노래 알아? 노래 알아? 노래? 몰라? 보기 무슨 마이보이. 맞잖아. 마이보이. 수진, 수진은 어느 그룹인지 아세요 오빠? 수진, 수진은 알아, 수진은. 수진은 회수해서 알려줬어요. 원래 써니를 좋아했었어요? 네. 원래? 집팔이 아니더라도? 아, 예. 원래. 아, 주얼리 중에서? 써니. 아, 예. 아, 예. ㅎㅎㅎㅎ 예고 이제. 예. 100만 원은 우리 케이크! 훈련 대기 화이팅! 야! 이리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청각이니까 왜 청각이니까 아니 그런데 청각이예도 서른둘이나 되셨는데 여자친구는 사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없죠 정말요? 자, 이쪽으로 하나 올라가고 좋아요 와우 야!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 황태가 이걸 한 코라고 하는 거야. 한 코. 이건 한 마리인데 두 개를 딱 하니까 한 코라는 거거든. 한 코. 자 그러면 다섯 코를. 다섯 코. 다섯 코. 이거를 두 장도 돌려서 딱 이렇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라고. 이것도요? 근데 이거 왜 내려요? 비가 오면 어떻게 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젖죠. 또 젖으니까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낯가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아버님. 연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연 매출? 네. 한 10억 되나? 10억. 10억 좀 더 이럴까요? 제가 여기 취직해도 괜찮겠습니다. 취직은 가능한데 몸은 고작할 거야. 그럼 소녀시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리를 깔고 잘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고 따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씩. 잘한다 잘한다 은영이 잘한다. 응? 은영이 신들이었어요 지금. 미친듯이 빠른데?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언니 언니. 근데 황태 총각님은요. 네. 서울에서 일 안 하셨었어요? 그냥 여기만 계속 계셨었어요? 아니요. 이 잠깐 있었어요. 아 서울에요? 네. 영업 잠깐 했었는데. 아 정말요? 솔직히 힘든 점은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이요? 사람 만나기 힘든 거. 아. 그럼 저희가 황태 총각님을 위해서 공개 구혼 영상을 찍어드릴까요? 네? 네. 아니 황태 총각님 얼마나 좋아요. 돈 잘 버시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황태 총각님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시니까. 이쁘게 영상 감아서 공개 구혼이라고 하기엔 또 뭐하고. 황태 총각님 홍보 영상이라고. 32세 황태 총각 이상진씨를 소개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고. 데이트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 훈남 같은 외모에 훤칠한 키까지. 뿅. 착하고 좋은 의사. 기다려주세요. 띠링띠링.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요? 네. 나중에. 목표는 이제 황태하면 이상진. 아 황태하면 이상진. 이렇게 되는 동안. 좋다. 좋다 좋다. 시골 생활에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거죠. 그죠? 네. 노동의 대가가. 바로 딱 오니까. 뭐 한 만큼 이제 들어오니까. 정직하니까. 뭔가 정말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을 거야 곧 있으면.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되면은. 성취감이 정말 우리도 클 거고. 우리도 힘내자. 화이팅. 오빠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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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 I should know that you're no good 아, 여기다 멋있다 이거 막은 엠버의 일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만났다 많은 것을 느낀 하루 벌써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아직은 초보 농사꾼이지만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